안녕하세요. 겜조TV의 릴리입니다. 오늘은 마앙 릴스와 퀸스 그레이스 뽑기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할게요. 10연차 다시 한번만 갈게요. 20연차 갈게요. 오늘은 100연차 안에 영웅이랑 무기 모두 다 뽑고 싶은데 가능할지 30연차 확정파스 대박 30연차만 해 2개 대박 제발 제발 올라간다 올라간다 꼽았다 대박 사건 30연차만 해 대에바아악 이게 무슨일이죠 30연차만 해 뽑다니 정말 말이 C가 되나요 100연차 안에 다 뽑 뽑을 수 있을지 그럼 바로 퀸스 그레이스 뽑도록 하겠습니다 10연차 20연차 갈게요 100연차 안에 뽑을라면 70연차 안에는 나와야 하는데 30연차 내 맘이 그래 나 죽어버릴까 40연차 갈게요 50연차 제발 에이씨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60연차 60연차 대방의 70연차입니다 여러분 과연 100연차 안에 다 뽑을 수 있을지 제발 역시 100연차 안에 영웅과 장비 뽑기는 무리인가봐요 길어지네요 80연차 확정박스 110연차 만에 풀다 뽑나요 10연차는 오바됐지만 오늘 선방했네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 뽑기 때 뵐게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그럼 안녕 진짜 고맙습니다